이어서 네 번째 정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황문자 본부장이 준비한 정보라고 하니까요.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제기동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2016년 10월에 준공 완료된 건물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천 5백만 원, 임대 확정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4천 5백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여기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일단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구체적인 입지 여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기동 하면 건강한 동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양냄새가 굉장히 많이 진동하는 동네. 거기서 살면 왠지 모든 병이 다 나설 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주변의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로입니다. 도로로는 현재 지하철이 있는데요. 지하철 1호선 제기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1호선과 경희중앙선, 환승역인 청량리역까지가 한정거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1호선과 경희중앙선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여 개 이상의 노선, 광역버스 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량리역을 또 내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 또한 내가 편리하게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기역과 청량리역 사이에는 한정거장 그 사이에는 양령시장을 비롯해서 경동시장과 그리고 청과물 그리고 수산물시장 등 전통시장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카톨릭병원과 백화점도 같이 함께하고 있어서 생활환경이 다 갖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지시설로는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춰져 있는 청계천과 용두공원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서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여가생활도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한 곳입니다. 또한 종합초등학교와 상일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도보로 1,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 또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생활권이 아니면 도로라든가 지하철 이 모든 생활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청량리역을 한번 가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까지 정말 천지차이로 많이 변했다는 생각 많이 해보실 텐데 그만큼 이쪽에는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예정된 것들도 있죠. 네, 청량리하면 개발 허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개발 허재를 다 나열해 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딱 짚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청량리역세권 대규모 개발이 진행 예정인데요. 1호선 경희두관선, 경춘선, KTX에서 4개 노선과 60여 개의 버스 노선으로 인해서 동북부 지역의 관문이면서 분당선 연장선과 GTXB 노선과 C노선이 추가되면 교통의 요충지로 될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청량리 4구역에는 최고 65층 아파트 4개동과 백화점, 오피스, 그리고 호텔 등 5개의 초구층 랜드마크 타워로 탈바꿈을 할 예정이고요. 동부 청과 시장 자리에는 59층, 초구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듯 랜드마크 타워나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만큼 인구가 유입이 될 지역으로 변모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북선 경전철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2019년 내년입니다. 내년 말쯤에 착공될 예정인데요. 여기 경전철은 3개역에서부터 왕십리역까지 총 16개역 중에 제기역이 1호선과 동북선 경전철과 환승역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환승역으로 인해서 향후 집가상승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서울 양령시장은 한방특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방문화이벤트와 한의학박물관 그리고 한의학 중심으로 특색관광명소를 육성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 될 것이며 명소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를 수 있는 지역이고요.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인구 유입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거주할 집이 좀 부족한 지역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전통이 깊은 동네라서 예전에 지은 집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2016년 10월에 중공됐네요. 새 건물이네요. 건물은 어때요? 건물은 지금 2016년도에 중공이 돼 있지만 워낙에 정교하게 깔끔하게 잘 지어진 집이라 아직도 새 집같이 보여질 수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용이 13평입니다. 주변에 13평, 12평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매매가가 지금 2억 8천에서 2억 9천으로 웃돌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으로 지금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2개 동으로 지어서 단지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5층 건물이 2개 동이 지어져 있는데요. 현재 5층 중에 5층으로 되어 있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용 면적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주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격 한번 들어볼 텐데 제가 소개해드릴 때 임대 확정 금액이라고 한 거 보니까 세입자가 일단 있는 거 보네요. 네, 세입자가 이미 맞춰져 있고요. 현재 매매가는 2억 7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는 2억 4천 5백만 원으로 현재 거주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소액으로 3천만 원 접근하실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까지 다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죠. 만약에 여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역세권에서 가깝다고 얼마나 가까운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수요층이 얼마나 되는지도 주변을 다시 한번 내가 임장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걸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네 번째 부동산 정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구 재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저희도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077-6358로 전화하시면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를 받으니까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끝내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한 번까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실전 부동산 고고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더 리치 에셋 황문자 본부장, P&J 부동산 연구소 박미희 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